독일에서 요양원 직원 8명에게 코로나 백신을 과다 투여하는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1회 투여량의 무려 5배에 해당하는 양을 투여해서 접종자 중 4명은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 병원 신세를 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원우 PD입니다. 28일 독일 매체, 도이처벨레딩에 따르면 전날 독일 슈트랄준트의 요양원 직원들은 화이자 독일 바이오테크사에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8명이 정량보다 5배 많은 양의 백신을 투여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접종을 잘못 받은 직원은 38세에서 54세의 여성 7명, 남성 1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중 4명은 접종 이후 독감과 유사한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큰 부작용이 확인되지는 않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슈트랄준트 지역 백신 접종 담당자는 오류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역 당국은 화이자 백신의 초기 연구 결과를 미뤄볼 때 정량보다 많은 양을 투여해도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통 과정에서 콜드체인의 문제가 생겨 975회분을 계획대로 접종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27일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리히텐 펠스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시 보건 당국이 백신 접종을 앞두고 운송 상자를 확인하던 중 내부 온도가 15도까지 올라간 사실을 확인해 해당 상자에 든 백신의 접종을 중단하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의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되지 않으면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 아우스부르크와 딜링겐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독일에서는 자체 접종에 속도를 내려다 안전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독일은 올해 연말까지 화이자 백신 130만 회분 내년 1분기까지 1,300만 회분의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국 백신 접종 목표와 별도로 백신 생산량도 늘릴 계획입니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부 장관은 28일 GDF 방송에 출연해 자국 내 백신 생산량을 대폭 늘리려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슈판 장관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헬센주 등에서 백신을 추가 생산할 수 있도록 여권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며 바이오엔테크가 내년 2, 3월 독일에서 백신 추가 생산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KBC 뉴스 이혼우 PD였습니다.